안녕하세요 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네일샵을 오픈을 했어요 아 제가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주변 반응이 썩 나쁘지 않네요 아 손님 오셨네요 네 잠시만요 나가빈전손님 어서오세요 I'm a big nasty foot in your house 뭐 뭐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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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없이 거울 발음 뭡니까 어 잠깐만요 어 저 저 저 저 어 어 저 저 뇌종이 좋을 것 같아 아니 이거 관리를 도대체 얼마나 안 했으면 이직격까지 와요 아 가만있어봐요 에에에에에 네일샵 최대의 위기라 자 자 자 자 일단은 이거 발톱부터 자릅시다 짝 잘라주고 오케이 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 좀 가음 움직이지 좀 봐봐요 아니 제가 화를 내버렸네요 그게 아니고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채워드릴게요 어 잠깐만 또 여기 뭐가 달려있는거지 뭐야 이거 똥이에요? 어 저거를 똥을 제거하려면은 이 이 이 기구면 될 것 같아요 이 꼬깽이로 하다가 샤샤샤샤샤샤샤 아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짝짝짝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저희 현란한 꼬깽이 좀 보이십니까 오 패 current 아..저걸 어떻게 지나가야지 슉! 겐지가 됐던 마음대로다가 빡빡빡빡 짠 짠 짠 짠 짠 싹 아이고 팔이 파리 아! 파리 꼬였네 이거 아팔이 잡아갑시다 파리는 파리채로다가 후두둑이 패줘야 돼요 아야잠깐만 던지지 말고 와 50% 남았다 아뇨 또 최근이 Salt often 좀봐! 오케이 다음파리 다음파리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금방 해드릴게요 저 실력 좋은사람이거든요 야 왜 넘어가지를 못하니 왜 또 파리채 버려! 자 오케이 잡았고 점퍼 점퍼 왜 저는 그냥 내일 제가 운영했을 뿐이라고요 10초 남았다 큰일 났다 아아 거인님 이거 3분 너무 짧은거 같아요 인간적으로 손님 발 크기를 생각하셔야죠 예? 아 자 자 팔이 다 잡았어요 아 자 1분만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내일 그냥 터져버렸네요 아 오케이 이땐 어떻게 해야될지 알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빠르게 발톱부터 쑥딱쑥딱 오우 꼬랐네 아 발톱 극혐 발톱 다 잘랐고 다음은 어디야 파리채로다가 파리를 싹 다 잡아내야 돼요 cie 시작 레벨 hin 힘 조절해야돼 힘 조절 그렇지 깔끔했다봐 이번엔 아 짜증나 자 잡았고 사사사사사 나의 현란한 파리채 솜씨 다 잡았죠? 그 다음에 꼬깽이로다가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아니 이거 얼마나 안 씻었으면 곰팡이가 펴요 발에 알았어요 자 나온다운 저 곰팡이를 제거하려면 뭘 해야할까요? 여기 어디야 여기 화장실이네요 집에 갈 만한게 없나 음 아 이거다 아 스프레이 이걸로 제거하는건가 저기 가득 야 wären 이야 이야 오오오오! 효과는 강력했다! 자 넘어가서 자 40초! contar지요 시가 충분해 침착하게 하우 description 으으 그렇지 제거 erlebt 어..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제? 선 frame 제가 깔끔하게 해드릴테니까 그냥 가주세요 제발 오케이! 이번에는 굉장히 아살아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네이샵을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! 근데 또 오진 않겠죠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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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